에어민국에서 이렇게 동일 대박 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우리 방송 여기 분은 없습니다. 성빈 파이팅 해주세요. 성빈 파이팅 해주세요. 내가 종룡삼검 박아 놓자 오면서 난민사들이 해서 종서는 싫어요 전쟁도 싫어요 싸움도 싫어요 낭낭이도 싫어요 거기는 예방이요 거기는 고난자인데 전쟁은 이상한 가족을 만들었습니다. 통일은 개방이요 통일은 고난자여 통일로 가집니다. 전쟁은 이상한 가족을 만들었습니다. 통일로 가집니다. 통일로 가집니다. 잘한다. 잘한다. 우리 송빈. 가수님. 최고. 우리 고객님. 종로에서 난민이 없네요. 당신이 좋은 거. 주종서도 싫어요 전쟁도 싫어요 싸움도 싫어요 단나먹기도 싫어요 독일은 내밭이오 독일은 무반자인데 정세는 이상으로 만들었습니다 독일은 내밭이오 독일은 무난자여 독일은 여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독일 단점은 즐거웁니다 이렇게 발심이 넘으시니 독일 박사님한테 박수 를 빼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